세팅! 아 너무 무서워! 출구의 스타들만 할 수 있다는 쟁발 댄스박이다. 이제 너희들은 진정한 연예인이 된 거야. 진짜 셀럽이 된 거야. 간단해, 룰은. 동그라미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 들어오지? 네. 이 불 들어오는 사람만 추면 추면 돼. 그리고 단 한 번에 성공한 친구는 참고로 여자친구 밖에 없다. 대박. 여자친구는 한 번에 성공했어. 대박이었어. 이번에는 만들자. 가보자. 자 가보자. 소전곡은 비밀 정원으로. 이거 어려운데? 집중해야지. 이거 카메라 볼 그거 없어. 그냥 저거 봐야 돼. 내꺼에 들어오면 춤추면 되는 거잖아. 응. 너무 쉽네. 음악.. 조! 한 번. 한 번. 불면 잘 봐. 그런데? 너무 쉬워. 승희 움직이지 말고. 그런데? 승희 움직이지 말고. 승희 움직이지 말고. 꺼졌잖아. 꺼졌는데 왜 안 한 거야? 눈이야. 꺼졌는데 안 한 거지. 뒤로는 꺼지라서 안 보여. 그 전에 꺼졌어. 무슨 노래야? 나 내가 틀린 줄 알았어.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내가 틀린 줄 몰랐네. 정확했어, 이번에. 우리 한 번은 못 듣고 싶어. 유아가 표정이 말이 맞네. 완전 자기 세상에 빠져. 아티스트라서 그래요, 우리 다. 유아야. 헷갈린다. 계속만 해. 반드폰은 연습 게임이었어. 유아 때문에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. 아니 어떻게 오프닝 5초 만에 이렇게. 아니 아니 뭐하는 걸. 두 번째 성공한 팀도 없었어. 그래요? 오케이 오케이. 자 한 번 가볼게. 비밀정황. 비밀정황. 모든 차 추면 좋아. 깜짝이야. 이제 들어가요. 이제 들어가요. 이제 들어가요. 그만 웃는다. 뭐하는 거야? 뭐하는거야? 아야 그거 파트 아니였어. 아니 진짜. 없죠 불 들어왔는데. 쉽지 않네.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. 자 세 번째 도전입니다. 자, 됐어 됐어. 우리 여기 여기. 비밀정황 그대로에요? 뭐 한 개 있어야지 바쁘지. 뭘 들어봤으면 안 되지. 비밀정황도 못했어 아직. 비밀정황도 못했어. 이제 맞춰보자. 자 음악. 부정황 봐. 부정황. 자기가 가! 아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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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린이가 꺼져있는데! 자기 파트를 해보라고! 아린아! 저기요! 어디 뭐야? 안 꺼요! 안 꺼요! 저걸 보라고 저걸 해! 아니 너무 기를 죽인다! 어무석 죽인다! 침도 못 춰봤어! 한 4마디만 들은거잖아! 고만해! 오마이걸 화이팅! 음악 줘! 네게도 말하지 못했던! 아침 햇살이! 날 두드리며 해요! 매일 머물렀다 가는데! 모르지! 처음으로 너에게만 보여줄게! 나를 따라! 한 4마디! 가장 에러스reck! 3마디! 4마디! 3마디! 4마디!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네! 오늘가! 나왔다 나왔다! 오늘이 현실이 되면서도 함께 나는 순간들 이 가능성들을 꼭 다시 기억해줘 잡았다! 여기 상체 틀리는 없지 여기서 틀리면 역적이지 역적이지 다 왔다, 집중했어 성공! 그래! 그래! 하면 되잖아!